오늘도 그 뭐지 이번에는 좀 짤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세나라 그 낮잠을 근데 뭐지 저 그렇게 오래 안 자는데 안녕하세요 낮잠을 뭐지 이제 자야지 한 낮잠은 한 20분 30분 텐션이 되게 좋아져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눈 겁나 많이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 겁나 많이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 오는 거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 오는 거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ortune 밤잠을 감사합니다. 갑자기 해보고 싶어서 라이브 켰어요. 아... 가뭄이에요? 그렇구나... 비가 온 것만 해도 오랜만에 온 거구나... 비가 온 거구나... 비가 온 거구나... 비가 온 거구나... 비가 온 거구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밖에다 널어놓으셨구나. 보통 실내에다가 널어놓는데 이제 하필 또 눈이 오는 날에. 저 핸드폰 재난문자 왔었는데 그 저한테. 이 대답. 다음 주에 만나요. 영상편집 배ve going. 안녕하세요. 재난문자 왔죠. 폭설주의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눈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빠 코쿤이라는 아이들 이리와 아이들 이리와 아이들 여름이 없을lot 그러면 추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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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voice so cute. Thank you. 안녕하세요. 못 들으니까 채팅이라도 열심히 쉬지. 아. 왜. 아 못 듣는구나. if they connect her to another woman, like, if it's not that God. And if they don't speak to me and I know your dragon. It's completely right. Let me ask your mother. Check out something. Well, I don't miss. Yea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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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연습실 왔어? 너 지금 이 시간에 연습실 있으면 안 되지 않아? 네, 아직 닉네임을 못 정했어요. 그 다섯 글자인가 여섯 글자 안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정하질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홍은동 웰시콕이었어요. 근데 코기찬찬, 코기찬찬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코기찬찬, 고기반찬? 고기반찬 먹고싶다. 이유찬 보고싶다고 주접떨다가 방금 소파에 팔꿈치 박았어요. 어우 아프겠다. 괜찮으세요? 다이어트 아직 하고 있어요? 네. 저는 29년째 다이어트 중이에요. 배고파요. 뭐라도 좀 드세요? 지금 점심 안 드셨어요? 점심 드신 거면은 뭐 간단한 간식 뭐 드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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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1년마다 고르카 재발급해서 이쁜 문건 새기는 게 간지. 맞아요. 네. 네. 정 motherfucker, 우리 에게이. 여러분. 데이이익은 연 entra Ogni- 저녁이 блиМ İn fur이 대박이야. 사실 조사 Tutaj Einstein과 마귀 우려가 버게ett 아이예요. сегодня, 여러분. do랑 물가zz?'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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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이요? 재입학은 싫어요. 그 과제와 레포트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는다는 소린데? 제주도 행사 가고 싶다. 전 벚꽃축제 행사 가고 싶어요. 아니면 횡성하늘축제 감귤 따면서 히컵 그때는 히컵 말고 다른걸 불렀으면 좋겠어요. LA는 밤 10시 20분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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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 예쁜 인생샷 잔뜩 남겨가지고 왠지 왠지 택시 고맙습니다. 이 작품 경이 인생샷 부터 저 지금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에요 요즘에 제일 듣고 있는 노래 뭐예요? 그 앰플라잉 분들의 옥탑방 노래 들어요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빠 대학 축제 행사 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제가 아홉수라 그런가 자꾸 아파요 저번에는 장염 걸리고 저번에도 몸살 크게 나고 지금도 감기균 있고 아홉수는 조심해야 되는데 삼재도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홉수네요 제가 아홉수는 아홉 수 늙었다 저기 늙었다 지금 외치시는 분 차에 좀 타보세요 님 차에 타봐 영양제 먹고 영해지자 저 영양제 지금 안그래도 영양제 이제 다시 사야 돼요 영양제 먹고 있는데 영양제 먹고 요청 되게 durvvtv때는 다 드려야겠어요 제가 영양 애들이 형 그렇게 영양제 먹으면 먹으면 배 안 부르냐고 너네 뭘 모르는구나 약배랑 밥밴 따로 있어 그랬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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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보관으로 돌린 거 아 저 인생샷 몇 개 보관으로 돌린 거 풀려고요 저는 그러면은 추후에 추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